얘네 일종이 광산이였네 난 너무 바보였어 쓰루를 도와줬는데 얘가 나를 거시기 해버렸다 운명이야 너 포지션이 뭐니? 오 질서선이야 오 좋아 나 얘 데려달래 나랑 똑같은 성격이죠? 대머리 다음 처음이네 야 너 그 이제 던져라 아 얘 주면 되네 어 그렇네 야 잘 됐는데 악맹이 이건 뭐야? 아 쌍수도 돼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쌍수가 어 자 어디 일단 세이브를 하고 2레벨을 붙어내요 파이터 클레릭이에요 듀얼 클래스인 거 같죠? 듀얼 클래스 또 있니? 처음으로 나온 듀얼 클래스네 그러면 클레릭 기술도 써? 야 이 레벨까지 다 쓰네 세 칼이나 있네 오 야 인간 속박에다가 인간 속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원도 괜찮고 회복 계통이 없다 신기한 게 성가도 괜찮은데 이게 뭐야 아 됐어 관심 없고 이건 독 완화를 하나 주자 그리고 얘는 힐 두 개에다가 축복이 사기 높이고 공포에 대한 내성 굴림 파멸 다 괜찮은 것만 있네요 어? 치료를 하나 더 줄래 그래도 공포 제거를 주자 공포 제어가 좋아 어 좋아 레벨업하면 또 늘어날려나? 전투력을 볼까? 건강이 17이야 건강이 맞다 힘이 체력이었지 착각했어 힘이 힘이라 착각해서 모르겠다 지혜가 16이야 오 좋다 전사니까 전사인데 2단계까지 밖에 안 돼요 파이터가 먼저 찍혔고 지금 메이지께 짜키나 보죠? 어 3감소에 레벨이 얼마나 된 거야 레벨 상승 결과 1,2,3 레벨 다 추가됐네 명.. 30일 추가? 이게 뭔 일이야 망치 슬링 2개야? 어 나 그럼 건방으로 줄래 망치 슬링이면은 슬링이 상수가 안 되잖아 음 이거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60이 나는 치력 미쳤어 어 너 너 정면으로 갈래 그냥? 아이템 먹힐 수 있어 갑주 나 남은 거 없냐? 여분 없니? 에이 씨 슬링을 너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? 생존성 때문에 생존성 때문에 이거 방치가 두 개지 잠깐만 너 전투력을 봐야겠다 야 어.. 얘 이거 아.. 야 이거 좀 아쉬운데? 일단 얘 죽자 어 아냐 슬링이 있네 너도 어 너도 슬링 써 그럼 그럼 되겠다 야 그럼 어떻게 돼? 15에 47 망치가 확실히 좋긴 하다 아 일단은 슬링 써 방어조가 너무 나죠 아이템이 없어네 부시면 안될까? 근접 셋이죠 아 열었어요 경비전 여기서 이제 4층으로 가야돼 자 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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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에 화살 하나 근접 셋 뭐야 이거 야 소비를 죽여 좋지 않구만 그렇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데 그럼 이거 뭐지 슬링 없냐? 화살만 더럽게 맞네 근데 근데 인간적으로 두어프는 아 근데 두어프 쌍망치는 무라딘 아 망치할걸 그랬나? 무라딘 약간 땡기는데 근데 얘 되게 좋아 보여 방금 나 봐서는 안될거 본거 같은데 아 이거 민첩이 낮아서 그냥 나 원거리 할래? 체력은 되게 높은데 힐도 있잖아? 이게 뭔 일이냐 아니 이게 뭔 짓인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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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마 잠깐만 얘는 마음 못쓰고 지금 걸고 걸고 야 자 우리의 퀘스트는 우리의 퀘스트는 유명한 아 좋아 걸었고 잡겠다 이거 잘못한대 의외로 다시 자 부어 이제 뭐야? 오우 야 도망가야겠다 신나면서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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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화면 걸어 화면 걸어 화면 걸어 아 잡았다 다행히 갔다 아 좋아 좋아 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... 독독독독독독 풀렸고 이게 뭐 뭐냐? 너 왜... 그치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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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이거... 방패랑 갑주 어... 방패 갑주 여기 있는데 내가 계속 안줘서 있네요 또! 드워프 차별을 어때 입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4까지 내려가 4까지면 아직 부족한데 방패 아 방패 줘야겠다 방패 있어야 되네 망치 들어 그리고 어 이제 이 정도면 망치 들어자 3 정도면은 너 몇시냐? 야 니가 포기해 니가 포기해 니가 포기 안돼 니가 포기해 쟤가 근접 때릴거야 쟤가 쎄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죠 야 다 궁수야 심지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 미치겠네 여기서부터 라고? 근데 여기 저기 여자가 있으니까 구하러 가자 나 나 쌍수 줄래 너 지금 전사 한거냐? 뭐냐 아니야 방패 주자 어 전사가 아니잖아 아무튼 뭐 쓰냐? 어 그냥 이렇게 써 아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써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저걸 왜 줬을까? 자 드시고요 아 전투 조금 못 입냐? 시상하네 시상하네 어우 야 나와 철도 되게 많아 야 어 이거 너무 잠깐 너무 과한데 쉬고 시작하자 건방 일단 하고 건방 일단 하고 아 쌍수 진짜 해 진심으로 쌍수해? 아 아니 이거 내 생각에는 아 둘 다 적용이 됐는데 아 쌍수 해보자 쌍수 해보자 쌍수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쌍수해 나도 써봐야지 고어 스킬에서 아 이제 빼고 파멸 하나에 공포 제거 하나 명령은 뭐냐 하나 수면 시킬 수 있어 어 좋아 3레벨도 된다고 그랬나? 2레벨 2개 3레벨 하나 오 야 많이 올라갔다? 톡 하나 영적 망치 빼 톡 2개 가치관 파악은 됐어 야 이렇게 많다고? 질병치료 투명화해제 실명 정신박약 치료된다 일부 질병은 안 된다 저주 제거 신성한 일격 시체조정 되네? 이제 시중 좀 하자 어 이거 세 개나 필요 없잖아 솔직히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시중 하나씩 하자고? 물량으로 나도 이제 뻗대길 거야 자 모여 부셔 가자 예 어어오야 아 어어어어어 야 너 없을거야 야 너 없을거야 야 너 없을거야 화상본시 다 썼네? 아이씨 아아 나댐이 안되겠다 이거 아 쟤가 너무 문제야 쟤가 자꾸 죽어 뭐죠? 뭐 걸었냐? 나이스니? 뭐 걸었어요? 자 싸우고 전투 끝났지?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정투 아직 중이야? 아 상수라고 그랬지? 아 됐어 몰라 프레일 괜히 팔았다 저렇게라고? 일단 일단 들어가 아 이렇게 들어가고 야 너가 일단은 현옥을 먼저 걸어 많이 센데? 성과 쓰고 와우 와우 요 위슈? 만졌어 다행이 되게 약해 내가 되게 약한게 위안이고 되게 약한게 위안이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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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위험하다 야 아우 들어왔어 ör 어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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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무슨 만행이야. 요리사. 이건 뭐야. 아, 일로 돌아가는 길이 있네. 쳐. 어, 다쳤냐? 어우, 씨. 어우, 야, 여기는 그럼. 아, 여기 들어오는 데네. 여기 들어오는 데, 여기 들어오는 데야. 잘 모셔서 그럼 걸렸었나 보네. 나가자, 일단. 프레이를 찾아야 되는데, 동료 쟤 줬으면 인간적으로 망치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황당하네. 포코블린이다. 중간에 하나씩 박어. 중간에 하나씩 박아. 동료 쟤 줬으면 안 될 건가? 동료 쟤. 누구 안 때리지깐. 네, 탁. 성은. 동료 쟤 줬으면 안 될 거야. 영이. 도료 쟤. 이제, 내가 탁. 지금 체크 emerge. 넌 제 탁. 그럼, 이 드는 상자에 따라서 안 될 거야. 뭐예요? 황금 없냐? 투구 일단 있고 아 얘 줬어야 되는데 없는 놈이 없어 야 완전한 로프 무라디냐 오늘부터 고블리랑 사람이랑 시라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특수적군요 왜 이렇게 날 곧 괴롭히는 거야 뭐냐 이거는? 왜 누웠냐? 아이 귀찮아 아...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인가 슬링이 얼마나 있냐 있을만큼 있네 아 여기 다른 슬링이구나 아우 저기 얘가 쌍수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약간 일본 게임이야 일본 게임이 쌍수 엄청 세지 않나요?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짜 4층에 있다 그랬고 지금 몇 층인지 글로 써주면 안 될까? 쯧 자 처음에 1층이라고 쳐봐 강산 들어갔던 거를 그러면은 지하 1층 2층 3층인 것 같다 아 기억 안 납니다 사실 지나갑니다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밋밋하냐 여긴 또 원래 이거 왜 끝쪽으로 가면 있지 않나요? 빨리 갑니다 자 원거리 방어력 진짜 높다 기왕 야우 8시간 동안 계속 버텨줘 저 소상 괜찮은데? 어 뭐야 이거 내려간 거죠?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구요? 마법셋? 마법셋? 저기 배치하고 원거리 근거리 어어 이거 뭐야 대방이라고? 아아 왜 널 주냐 어 나 얘 약간 키우는 맛이 날 것 같은데 멋있을 것 같은데 자 피하는게 없다 어 자는데네? 어 도착한거야? 보스방이야? 열어 그럼 아 어 아닌가 보다 그냥 다른 방인가 보다? 어 경비방인가 봐 한타까리 하는놈 방이었나 보네 살만하게 해 놓고 보니까 혹시 혹시 아 잠깐만 잠깐만 길이 있다고? 안 뜨는데? 밖에 가봐 아아 가니까 뜨네 비밀문이었다 아 나 못들었어요 타신가 야 죽여 일단 다시 봐야되잖아 아 훗 전투 중이라고? 왜? 아 아직 전투 중 아니지? 아 그치 한숨 때렸기 때문에 크 Creator 뛰어 나오네요 immediately 나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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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화밍나 hè waiting for stuff 왜 이렇게 소리 하냐? 그만 안 나와? 아주 막 나와 이제 해골 차야 돼 해골 차고 싸울 거야 나 아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좀 너무 나오잖아 됐어 아 드디어 잤다 아 빡센데 아까 여기 나오는 거를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소환하면서 갑니다 8시간 한적이니까 한 번 쉬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나와 이리 와봐 얘네 근접 세우고 다 원거리하면 되겠는데 유아이가 없어서 아무래도 옛날 게임은 그런가 봐요 재미는 있네요 이상한 게 재밌는데 키고 싶지가 않은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배틀 호러 답에 오른 법사가 내 보물을 훔치러 왔는가 아니면 너희에게 도둑 기준에 내가 어긋나는 미명하에 날 심파하러 왔는가 상관없다 그 어느 쪽 달성하지 못해